21번 찍기 자 문법으로 아주 유력한데 일단 1번 요거는 됐은 초이스를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도우즈가 오면 틀린다 2번 아 팔로우드 수동 태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로 ing 와야 된다 3번 라이크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다 가능하니까 해빙 맞고 그 다음에 4번째 보호투부정사니까 요거는 플레잉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 요거 왓츠 중요한데 나머지 즉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동사를 써야 된다 즉 왓츠스 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알아보기 위해서 왓 나왔네요 그래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해서 왓 나왔고 해픈이 자동사기 때문에 이즈 해픈드 이런거 나오면 틀린다 다음에 순서문제 조금 알아보면 순서는 3번하고 7번하고 10번 여기에서 이렇게 끊길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로는 4번의 yet 그 다음에 6번 의문문 그래서 이런게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좋을 것 같다 혹은 7번도 괜찮을 것 같지 7번도 자 다음에 이제 빈칸인데 빈칸은 요 부분이 아주 가장 핵심이지 그래서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단어 대신에 요런 단어 지금 탱거블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노티서블부터 컨스피커스 리마커블 요런 단어들은 눈에 띄는 두드러진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유력하고 뭐 마지막 부분에 펭귄의 운명은 뭐를 수정한다 다른 애들의 운명을 고친다 수정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올터 대신에 영향을 끼친다니까 뭐 임팩트라든가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라든가 뭐 요런 단어로 나와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칸으로 여기 괜찮다 여기 여기 있다가 각주 있는데 있다가 같이 보자 그 다음에 서수령은 요 1번 지문 괜찮아요 1번 지문 1번 지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weather도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뭐 that도 나와있기 때문에 서수령으로 유력하다 자 다음에 이제 주제에서 보면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 즉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 두드러진 결과 이런 단어로 바꿔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까 마지막에 각주 이야기 했는데 요걸로 이렇게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죠 이 부분 보면 only 저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only when 이용해서 도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전략이 혹은 한 사람의 행동이 안전하다라고 증명이 됐을 때라야만 모두가 follow shoot 따른다 그래서 요런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단어 단어 한번 보세요 자 21번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는 알가지로 띄는것이 어떤 coordination 모데들의 전단을 bring 숙oop 자연을 이렇게 짜 lets us turn our lines technical scratching 눌検zy는 zwesmack 단어 암